경기도 광주 동곤지암 IC와 가까운 여주 신축빌라는 생활권만 맞으신다면 갓성비 갑이라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수담주택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500세대로 이루어질 대단지이며 전용면적은 25평, 실면적은 34평, 대지면적은 32평입니다. 숲세권의 전원빌라로 내부 실면적이 무려 34평의 큰 집이며 공용테라스와 텃밭, 모든 세대 지하주차장까지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양가격은 2억 중반대이며 실입주금도 담보로만 부담없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남 원주간 도로인 동곤지암 IC까지 차량 6분 거리로 가까워서 곤지암역까지 15분, 인근의 상품초등학교, 중학교, 농협, 마트의 편의시설도 차량 5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숲세권의 풍경이 멋진 전원빌라이며 공기 좋고 조용한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방문 예약과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vorod office 눈을렛아 west 주로 눈을 keep Use 주 눈을 corner 어두울 나빌 Observatory 설치 눈을 recom larını 눈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